택배 왔다 문이야 궁금해? 몰라요 티세요 티 아닌데? 오우 엄청 맛있게 생겼다 앉아봐 탕후루 알아? 너 안줘 저기요? 왜요? 티세요 티 아닌데요? 귤? 이거는 딸이? 이건 파인애플? 왜 이렇게 많아? 얘는 뭐야? 포도인가? 이것도 뭐야? 오! 덴탈 거 맞다 덴탈 거 눈이 거야? 눈이 안줘? 이게 어떤 거 먹을까? 콜라가 그러면은 출신이 어떤 거? 사나 콜라 이거? 눈이야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겠다 그치? 파이팅 사나 콜라 손으로 손으로 딱딱한 거 아니야? 아빠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응? 안 딱딱해 안 딱딱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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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두니야 맛있냐? 또 이빨 꼈어? 얼굴이 안 보이잖아 두니야 일로 와야지 일로 와 여기서 먹어 두니 여기 여기 두니야 맛있어? 왜 승질로 요구를 하냐? 일로 그치 여기서 먹어 아유 예뻐 자 잘 너 마저 먹어 탕후루 파인애플 맛? 이거 맛있어? 뒤에 다 먹읍니다 끝 마지막으로 츄르 아 델탈 껌 냄새 어때? 응? 기다려 기다려 여기에서 먹어 여기서 너무 커? 잘라 줄게 오우 안 잘려 기다려 어?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? 주세요 자, 먹어 쯔니야, 저기 올라가서 먹어 자, 저기 올라가서 먹어 야 아직 너무 귀찮아, 바보야 올라가서 먹어 아, 진짜 귀여워 죽겠네 맛있냐? 빠느니 좀 아, 빠느니 아, 빠느니 아, 빠느니 잡아줄게 쯔니 많이 먹어 흐느, 예뻐 아, 빠느니 앉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 흐흐흐흐 그러니까봐 플라이